기아의 K5 차량 받고 있는 1세대 차량은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다고 소문이 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 차량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LPG 차량인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 차량은 기아의 K5 2.0 LPI 프레스티지 등급에 있기 때문에 안에 굉장히 많은 옵션이 또한 탑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K5의 유일한 단점 중에 하나가 LPG 엔진은 이제 11년식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세타 엔진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고질병이 워낙 많았던 차량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출로 떠나보냈던 차량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2012년도부터는 누우 엔진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좋은 엔진이 들어가 있죠. 자 이 차량 역시나 누우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2013년식 키로수 9만 키로밖에 타지 않은 아주 변태 같은 녀석입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무사고로 나와있지만 아쉽게도 라디에이터 그릴이랑 여기 펜다만 교체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주행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외판 교환이고요. 하체랑 엔진 미션에서 5일 노율 동안 한 방울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저희는 이 차량의 금액을 800만원 초반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키로수가 워낙 적은 모델이기 때문에 금액대는 조금 있는 차량인데요. 키로수 적은 거 좋아하시는 변태 같은 분이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쪽부터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헤드라이트, 안개등, 데이라이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가끔 K5 디럭스나 럭셔리 모델 보면은 이 데이라이트가 빠진 모델이 있어요. 그렇지만 K5 하면은 데이라이트까지 있어줘야지 아 이 사람이 풀옵션의 차를 타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타이어 상태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남아있습니다. 휠컨디션 보여주시면은 끝쪽에 조금의 기스 있는 점은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에 사이드 리피트 잘 달려있고요.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웹판 상태 한번 볼게요. 진짜 깨끗합니다. 광렌지 이제 이틀 된 차량이에요.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아래쪽에 조금의 문콕 있는 점 보여주고 있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웹판 봤을 때 정말 깔끔한 차량이에요. 자, 뒷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 많이 남아있네요. 한 70% 정도 남아있고요. 휠컨디션은 이쪽에 조금의 기스 있는 점 보여주고 있네요. 뒤쪽으로 와서 K5의 LPG 차량인 점을 강조드리고요. 이 차량은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아쉽게도 뒤쪽에 썬팅치는 조금 들떠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지만 썬팅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저렴하게 업체 소개시켜드려서 제시공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보면은 LPG 차량이기 때문에 LPG 가스통 이렇게 덮개로 막아놓은 점 보여주고 있지만 LPG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이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작긴 작은데 골프팩 하나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데는 불편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스페어 타이어랑 취공구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프레스티지부터 LED 대로 등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디럭스 럭셔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LED가 아니라 그냥 정구로 되어 있는 K5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그런 차량 보면은 뭔가 렌트카 생각이 나고 낮은 등급의 차량을 타는 그런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 차량 LED 대로 등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풀옵션의 차량이라는 거를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한번 보여주시면은 바퀴 위에 조금의 스크래치 있는데 붙이래서 티가 나지 않는 점 보여지고 있고요. 문짝 쪽에 조금의 문콕, 그 다음에 앞쪽에 조금의 스크래치 있지만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랑 같이 휠, 타이어, 외관 상태를 한번 보셨는데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더 많은 옵션이랑 가죽 상태도 보도록 할게요. 주름지거나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너무나도 좋은 가죽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열의 거의 많은 사람들을 태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암레스트 쪽 역시도 굉장히 좋은 가죽 상태 유지하고 있고 2구 컷홀더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 송풍구 들어가 있는 점 보여지고 있고요.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은 이제 핸들 손잡이 쪽에 우드 포인트로 저렇게 포인트를 주셨고 2열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저랑 같이 2열의 옵션 한번 보셨는데 영상 보신 분들 중에 파노라마 선루프 방금 보신 분들 꼭 있을 거예요. 이 차량 선루프까지 있는 차량이고 천장 부분에 조금의 이런 오염 정도는 있지만 감안하시고 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담배빵 이런 것처럼 찢어진 부분이 아니어서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렬로 가보시죠. K5의 스마트키 이렇게 생겼고요. 스마트키기 때문에 버튼 시동까지 들어가 있어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시동 일발로 잘 걸리고 있고요. 현재 실 키로 수 9만 6키로 달린 차량입니다. RPM 부조 현상 없고 계기판 경고등 또한 없는 굉장히 좋은 컨디션의 차량인 점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위쪽부터 옵션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실내등 잘 들어오고 선글라스 수납함 들어가 있고 선루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부드럽네요. 선루프 열릴 때 소음이나 걸림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잘 닫히고 있고요. 아래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뒤쪽에 LCD 블랙박스 그 다음에 뒤에도 있어갖고 총 2채널의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대시보드 쪽 보여주시면은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 역시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센터페시아 쪽에 내비게이션 설치가 되어 있고 지니 내비게이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에어컨 트립이 나와 있는 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에어컨 틀어놨는데 굉장히 시원한 에어컨 바람도 나오고 있었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동기화돼서 굉장히 좋은 음질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디오도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 보여주시면은 큰 수납 공간이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열선 시트도 되고 통풍 시트도 되고요. 조수석은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는 점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운전석은 통풍 시트까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래쪽이 2구 컵홀더, 그 다음에 암레스트 역시도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스티어링을 쪽 한번 보여주시면요.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이 우드 핸들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드 핸들 있으면은 뭐가 편합니까? 이렇게 조금의 압을 줘도 핸들이 이렇게 조양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편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볼륨 리모컨, 오디오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 뒤쪽에는 오토라이트, 오토 와이퍼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옵션에 탑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는 물론이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오토 윈도우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제가 뒤쪽에 후방 카메라랑 후방 감지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비게이션 쪽으로 한번 보시죠. 후방 카메라 감지기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미션 체크도 한번 해볼게요. 자, 미션 상태도 확실히 키로 수가 좋으니까 미션 상태도 너무나 좋습니다. 미션을 변속할 때 엔진이 튕긴다든가 미션이 튕긴다든가 핸들이 떨린다거나 무엇이든 하나라도 있을만도 한데 이 차량 9만 키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가서 엔진 소리까지 좋은지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엔진 룸 열어봤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고질병 또한 없는 누우 엔진을 탑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K5 안에서도 LPG 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 차량 세부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아의 K5 2.0 LPI 프레스티지 등급에 있는 차량이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파노라마, 썰루프,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통풍시트 등등 정말 많은 옵션을 갖고 있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 2013년식 키로수 9만 키로밖에 뛰지 않은 연식 대비 키로수도 너무나도 좋은 차량이고요.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있지만 앞에 그릴, 횐담안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체랑 엔진 미션에서 오일노유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 차량을 800만원 초반에 가지고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차량의 금액 오픈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은 830만원에 저희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차량의 키로수가 9만 키로다 보니까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키로수를 신경 많이 쓰시는 변태같은 분이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K5 차량 말고도 다른 차량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K5나 아니면 다른 차량 구매 문의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우측 상단에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코로나 시국 때문에 탁송거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탁송거래 전에 저희가 엔진, 미션, 하부까지 전문 엔지니어분들에게 꼼꼼하게 체크한 이후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5 소개시켜드렸던 피스모터스의 박상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